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쏭아지입니다. 오늘은 기분다스리기 2판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의 리뷰는 길어질 예정입니다. 이 책은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읽었고요. 아직 이 책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학지사에서 출간을 했고요. 저자는 데니스 그린버거와 크리스틴 페데스키라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인지치료 분야에서 많은 공로를 쌓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역자 또한 국내에서 인지치료뿐 아니라 심리학자로서 잘 알려지신 권정혜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시네요. 이 책의 1판이 2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대중들을 위해 쉽게 인지행동치료를 설명한 책으로 널리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에 2판은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인지행동치료 분야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접근법들을 좀 더 포함을 하고 또 기존의 내용을 보완해서 더 강력한 기분 다스리기 방법을 제공합니다. 임상심리라든지 상담심리 혹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도움이 되는 그런 풍부한 자료와 또 저자의 임상 사례를 읽으실 수 있고요. 또 인지치료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도 일반인들 또한 쉽게 인지행동치료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스스로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중을 위한 심리치료 도움서이자 전혀 어렵지는 않지만 매우 깊이 있는 인지행동치료 안내서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심리학 공부할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아론 백이나 앨리스의 이런 전통적인 이론을 그대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들의 이론을 좀 아우러서 저자들이 만든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 안내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서 인지치료와 관련해서 그 시행주체와 권한 혹은 자격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가 해야 하냐 아니면 임상심리학자를 포함한 그런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정신치료 분야 보험숙과 체계 관련을 해서 건강보험 정책을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죠. 그냥 제 생각은 심플하게 의료행위는 의사가, 약은 약사가, 심리치료는 심리치료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은 이것도 이렇게 심플한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앞으로 계속 논쟁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이제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지치료라는 것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요즘은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라서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거예요. 인지치료는 실제 우울증이라든지 관련 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고 또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와 임상심리사의 이런 밥그릇, 자격그릇 싸움으로까지 이어진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책 소개 이전에 짧게 인지치료가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강한 특정 그런 기분 반응이라든지 어떤 계속되는 행동 문제 아니면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생각, 즉 사고에 의해서 지속되거나 악화되거나 또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사고를 특히 역기능적이고 왜곡된 사고 방식을 찾아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런 치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인지치료의 큰 틀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은 인지행동치료 기술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총 4명의 사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4명의 사례를 통해서 각 단계마다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치료 기술을 사용을 했고 또 4명의 내담자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차례를 한번 보세요. 4명 중에 저는 오늘 4명 중에 1명의 사례를 중간중간에 좀 들어가며 차례를 따라서 인지행동치료 프로세스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먼저 2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문제 이해하기에서는 마리사라는 우울증이 심한 36세 여성 내담자의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살 그리고 25살 때 두 번의 자살 시도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14살 때 부모가 이혼하기 전까지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어요. 근데 마리사는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서 아빠가 나에게 성적 학대를 통해서 처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내담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커서 20대에 결혼을 두 번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 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들은 모두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그리고 마리사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했죠. 아이는 두 명이 있는데 아이들은 잘 키웠어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도 했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컸고 마리사도 계속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자꾸 들면서 죽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이런 마리사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업 기록지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신체 반응이 나타나고 또 어떤 기분이 들고 또 그로 인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적어보게 합니다. 아마 이런 답이 나오겠죠. 그럼 3장 생각의 중요성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각은 기분과 행동과 그리고 신체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사가 직장 동료에게 같이 이렇게 밥 먹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째 이때 마리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내가 일을 잘못해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네 역시 나는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기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우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리사가 그리고 눈물이 났죠. 그리고 몸이 움츠려지는 이런 신체 반응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렇게 쓸모없고 부족한 인간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살 시도를 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나의 생각이 기분과 행동 그리고 신체 반응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4장에서는 기분을 파악하고 측정하기에요. 마리사가 아까 난 쓸모없고 부족한 인간이야 라는 생각과 관련해서 우울하다는 그 기분을 느꼈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우울하다가 아닌 그 우울한 기분을 수치로 측정을 해보고 더 구체화 해보는 작업을 합니다. 책에서 다양한 기분 목록과 그런 감정 목록을 제공하고 있고요. 작업 기록지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을 얼마만큼 느끼는지 구별을 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죠. 이것을 매일 혹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분이 얼마만큼 드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장까지의 연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강렬한 기분이 든다는 것은 내 삶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기분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5장으로 바로 가보죠. 자, 목표를 설정을 하고 변화를 인식하기 단계가 나오네요. 이 기분과 행동 변화를 위해서 개인적인 그런 목표를 잘 정하면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변화에 대한 동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을 통해서 변화하고 싶은 기분이나 아니면 나의 상태 그리고 인생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두 가지를 정해봅니다. 그리고 만일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 그 장단점 한번 적어보고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도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징후가 나타날 경우에 어떤 그런 긍정적인 징후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예시에도 보이듯이 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징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6장은 상황 그리고 기분 생각을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기분과 또 생각을 각각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났죠? 생각은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7장, 8장, 9장까지는 좀 더 확장해서 나의 어떤 생각이 특정 기분이 드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상황과 기분 그 사이에 어떤 자동적 사고가 있는지 찾아보고 적어보는 그런 사고 기록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 사고 기록지에 대해서는 함께 보시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리사가 작성한 이 사고 기록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적는 칸을 보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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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리사는 토요일 오후 9시 30분 집에 혼자 있을 때의 상황이네요. 이때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옆에 칸 한번 보시면 우울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기분이 100%나 들었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기분에서 어떤 생각으로 자동적 사고로 넘어갔는지를 적는 칸이 바로 자동적 사고를 적는 칸입니다. 자동적인 사고는 마음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리사는 자동적으로 이어진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적어 나갔네요. 전혀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 또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 또 고통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등등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기분에서도 그렇고 자동적 사고에서도 그렇고 동그라미를 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바로 옆에 있는 뜨거운 사고를 나타내는 건데 이 뜨거운 사고라는 것은 강한 감정을 동반한 가장 그런 강하게 드는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사는 우울감과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거의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럼 다음 칸에 뜨거운 사고를 지지하는 증거를 적는 칸에는 뭘 적냐면 사고 기록지가 마리사에게 묻는 겁니다. 너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옳다는 증거가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적는 겁니다. 마리사는 이렇게 적었네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고통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난 죽고 싶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라고요. 근데 그 옆에 칸에는 뜨거운 사고를 지지하지 않는 증거를 적는 칸이 있죠. 이건 완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줍니다. 즉 사고 기록지가 마리사에게 묻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죽는 것만이 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 있는 증거를 한번 찾아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사는 이 칸에 이렇게 적었네요. 치료사에게 내 기분을 이야기했을 때 좀 나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 이런 기분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기분이 나아지는데 조금 도움이 된 부분이 있어 라고 적었죠. 그래서 다음 칸인 새로운 균형 잡힌 사고를 적는 칸에서는 사고 기록지를 작성해 나가면서 처음 했던 생각에서 수정된 생각을 적어보는 겁니다. 마리사는 못 견딜 것 같은 그 기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라고 적었네요. 그리고 이 수정된 생각에 대해서 믿는 정도를 퍼센트로 수치화 해보도록 했는데요. 마리사는 뭐라 했죠? 10%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아직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이렇게 수정된 생각이나 새로운 생각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매우 어색하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수정된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를 모으고 또 그래도 힘들다면 다른 대안적인 사고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지속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된 사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동 플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리사의 경우는 직장을 이렇게 계속 다니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기, 행동계획, 시작, 시간,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문제를 극복할 전략, 진행경과 등등을 스스로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비판적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떠오르는 생각인 자동적 사고를 알아차리고 검증하는 사고 기록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11장과 12장은 각 개인에게 자리 잡은 어떤 기본 생각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어떤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거죠. 이 기본 생각의 틀을 통해서 또 나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 기본 생각은 나의 기분과 행동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자동적 사고와 굉장히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자동적 사고보다 조금 더 깊은 수준에서 우리의 행동과 아니면 어떤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신념 같은 거예요. 이걸 기본 가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기본 가정 중에서도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핵심 신념이 있어요. 특히 이 핵심 신념이 부정적인 경우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핵심 신념이 작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신념에 의해서 경험이라든지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핵심 신념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보통 어린 시절에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장 상사가 마리사에게 회의에 나오라고 콜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리사에게 먼저 자동적으로 든 생각은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했나 보다. 나 해고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내려가서 마리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신념을 한번 찾아보면 나쁜 일은 언제나 나한테 생긴다 라는 그런 기본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신념을 좀 더 찾아 내려가 보면은 세상은 나에게 벌 주는 곳이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게 등을 돌린다 라는 핵심 신념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핵심 신념을 생기게 되었는지 그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마리사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너가 잘못해서 혼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고 또 그랬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그런 성적 학대를 당하는 그런 상황조차도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통해서 나를 나에게 벌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릴 때 경험이 핵심 신념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은 마리사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찾을 수 있도록 작업 기록지와 그런 연습 과제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핵심 신념을 찾고 난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자동적 사고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기록지를 작성을 했지만 이 핵심 신념은 이렇게 검증을 하고 논박을 해서 이렇게 찾는 그런 프로세스의 형식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핵심 신념을 찾거나 이 새로운 핵심 신념을 지지해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새로운 핵심 신념을 어떻게 강화를 하는가. 그 강화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실험하기. 두 번째는 감사일지 쓰기. 세 번째는 친절한 행동하기. 친절한 행동하기입니다. 첫 번째인 그 행동실험은 기존의 나의 어떤 부정적인 신념이 아닌 새로이 얻고자 하는 그 핵심 신념을 찾고 또 이 새로운 핵심 신념에 의해서 한번 행동해 보는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점점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도록 조언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행동실험 이전에 내가 새로운 핵심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작성을 하게 합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실제 상황에서는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적어서 비교해 보고 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도 적어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감사일기 쓰기와 친절한 행동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핵심 신념을 좀 더 강화시켜주고 행복감과 타인과의 어떤 유대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12장까지는 기본적인 인지행동치료 프로세스에 따라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요. 13장부터 15장까지는 인지치료가 효과적으로 쓰이는 질환인 우울증과 불안, 분노, 죄책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평소보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렸죠. 흘렸죠. 빨리빨리 이렇게 좀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요구하는 시대에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하거나 책에 대해서 알고 싶은 동기가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늦어진 거 이 우울증의 인지치료 하나만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진단을 그러니까 우울증 진단을 위한 그런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마다 다양한 모양으로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나의 우울증은 어떤 모양인지 예를 들면 급하게 내 우울증은 급하게 시작됐는지 아니면 서서히 왔는지 아니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되었는지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본 뒤에 나의 구체적인 우울증 증상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분 다스리기 우울 척도를 제공을 합니다. 참고로 이 척도는 정신과에서 사용되는 진단용 척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척도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나의 어떤 우울 기분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이 우울이란 것이 단순히 기분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사고, 행동 이런 신체 기능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전통적인 의사의 영역인 약물 치료를 제외하고 사고, 인지 부분을 이렇게 다룰 것이지만 인지는 결국 행동과 신체 기능 모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지가 바뀌면, 그러니까 사고가 바뀌면 나머지 영역 또한 바뀌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전제 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부정적인 사고가 있어요. 바로 자신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즉 환경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자기 비판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세상이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세계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희망없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우울증의 세 가지 부정적인, 인지적인 측면들 중에서 나는 어떤 부정적인 사고 영역에 얼만큼 해당하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작업 기록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그 작업 기록지의 결과로 도출된 내용을 통해서 나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고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앞에서 알려드렸던 이 책의 6장부터 12장까지의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 활성화 치료와 대인관계 개선법을 추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 중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지지를 얻는 자원으로서의 차원인 거죠. 그리고 행동 활성화 치료는 우울증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하는 그 활동을 늘리고 측정하게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활동은 우울증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걷는 것도 아주 큰 그런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매일의 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수치로 기록하게 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어떤 기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활동과 기분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우울과 기분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활동 기록지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더 시간이 가면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을 찾고 또 성취감을 주는 그런 활동,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활동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 비법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포인트더라고요. 근데 이 포인트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울증 외에도 불안 같은 이런 다양한 질환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이 마지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지 치료라는 그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그 치료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책 내용을 좀 다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그냥 이렇게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크게 소화가 다 안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기 위해서 직접 책에서 제안하는 순서대로 해보거나 아니면 심리치료사시라면 직접 내담자에게 적용을 시켜 보시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읽었으니까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세스대로 한번 시행해보고 좀 더 풍성한 정서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내담자들에게도 또 우울을 벗어나서 풍성하고 또 건강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필요에 따라 이 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